억수만이 멀쩡한 척 하고 있어 얘를 해칠 방법이 없잖아 그렇다면 일단은 아... 높은 데서 쏘면 데미지가 한 방에 100 나올 수도 있어 오피리아 투자한 만큼 난 거둘 거라 생각해 제발 아... 한번 또 휘졌겠네 이렇게 되면 멸신나무 가자 힘의 열매 이거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거야 먹으면 올라가는 거 공격력 5 저 오피리아 줘야겠다 자 그래도 지금은 회복을 했기 때문에 꽤 애들이 저거 할 거예요 많이 때려야 돼 나를 요게 좀 Laur 요이게 요거를 맞으면 안 됐었는데 요게 많이 나거든 그렇지 레온 물어라 쟤 뭐하는거야 아 쟤 왜저래 야 뭔 놈의 보스가 야 보스가 개이득이요 야 뭔 놈의 보스가 개이득이요 좋구요 좋구요 좋구 좋구 10조구요 이렇게 해도 범이 들어가죠 좋아 오케이 여러분 큰그림 한번 갑니까 큰그림 한번 갑니까 큰그림 한번 간다 뭐mare 마이다 활 아 아 아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걔 얌영질이야 얼마 안달아 애들이 잠 못봐나 정리했다 됐어 됐어 이걸로 만족해 나는 스톤에지 가자 오케이 자 뒤로가서 템 먹고 머쉬루 그 다음에 야 근데 얘네들은 한 마리 이거 뭐야 보스가 없으니까 그냥 얘 뭐야 죽여도 되겠지 또 나중에 딴말나오는거 아니겠지 보스 죽이면은 원래 제일 센 놈 죽이면 원래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잖아 자동적으로 파밍도 안되고 또 그럴까봐 됐어 가자 이제 이정도면 됐어 카리는 이제 일로가 오케이 안 끝나고 게임 다 잡아야 되네요 많이 잡았어요 이제 두 마리밖에 없네요 뭐야 와 피 다는 것 봐 에? 자 치어링을 쓰던지 아 아니다 팜이 먹을 수 있으면 어 팜이 먹을 수 있네 이거밖에 안 달아? 치어링 쓰고 패왕우 갑시다 가메하메하 이거면 죽 뭐야 아이 미친 이런 자 가만있어봐 그렇다면 카니니 죽여야될 것 같고 진짜 너는 마무리야 무조건 됐어 템다 먹었나? 아 하나 남았네 어 여기도 나왔네 좀 더 엔조이를 해줘야되겠어 초혈 목걸이 목걸이가 나왔어요 이때까지 반지만 나왔었는데 목걸이 민첩과 불의 속성을 올려준다 어 이거 사실상 불이면 카린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카린꺼였어요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 타리스만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마학력 올려준다네요 야 레온 하나 필요해 레온 하나 먹을 필요 있어 레온 개무적 간다 먹은거냐 이제 템 없죠 다 먹은 것 같애 어 오케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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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인간아 인간아 끝나네요 잠깐만요 얘네는 아빠가 같은데 썸을 타 인연잼샷 빗줄이라고 할까? 인연이라고 할까? 아 인연이 뒤로 하면 뭐지? 겨울영가도 맞아 겨울영가가 그런 스토리였지 않았나? 그치 여기 뭐 가족사이였던가 친척사이였던가? 날 보니까 분위기 다 깼어 울어? Y 탑을 찾아서 데몬 이제는 드디어 합류를 했기때문에 괜찮아요 할수있어 자 템상왕좀 봅시다 날프가 날프가 날프한테 줘야돼 이거 날프 날프가 너무 약해 진짜 날프 개미쳤어 날프 너무 심각해 날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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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 속성인데 이거 날프가 명itude 날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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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L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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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TT가 좀 필요하네 리안 아 그래 리안도 필요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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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줘야 돼 리안은 어딨니? 센터에 있네 카린 쪽으로 줘야 되겠구만 카린이나 TT 쪽으로 줘야겠네 자 리안 장비 TT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있는 거 줍시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멀끼던 간에 레벨업 하나가 진리지 뭐 크게 진리지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지금 지금 마시아 갖고 있는 미스린 체인인데 드래곤 스케일이 조금 더 방어를 높았던가 그럴 거고요 방어력 34 오케이 시작합시다 갑자기 아재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말이야 인간적으로 마학력은 라이프한테 걸어줘야 돼 라이프 너무 약해서 안 돼 라이프도 쓰레기기 때문에 히트블레이트도 한번 넣어줘야 돼 자 우리의 고기방패 출격 지금부터 애들 쎕니다 애들 쎄요 방심하면 갑니다 공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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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 블리자드가 애지긴 하네 한 번야 게임 재밌게 가봐 치어링 아 이 모자르네요 턴 종료하겠습니다 나 지금 블리자드 위로 넣어서 애들 냉동 걸려고 그랬어 오른쪽에 템 있네 어 이정도로 어 뭐야 야 브라이언 어우 미친 야 왜이래 얘들아 아이 미친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걸 또 가만히 있어봐 블리자드 한 번 걸어보자 여기 있는 애들 싹 다 얼려버려 그냥 괜찮네 야 블리자드 꽤 좋은데 야 블리자드 꽤 좋은데 오 야 블리자드 꽤 좋은데 시어링 한 번 더 안쪽 깊숙이 간다 오필리아 고기방패를 쓴다 어 아 마나가 없어 어떡하지 야 마나가 없어 이런 구울이라도 아 뭐해 야 망했네 아 오 야 랄프가 랄프가 센데 브라이언 주워먹기 브라이언 쓰레기 다 됐네 브라이언 이제 아무것도 못하네 씹쓰레기 됐네 브라이언 씹쓰레기 됐네 씹씹씹씹 이걸 레온이 죽이게 하고 이걸 레온이 죽이게 하고 할게 없을것 같은데요 이런 카린 진짜 할게 없네 여다가 걸면 안되네 어쩌수 없다 이거 턴을 종료합시다 과연 오필리아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오필리아 안그래도 지금 방어군과 내가 아까 하나 껴줬는데 랭 간다 오필리아 간다 티티가 또 쓰러졌네 어 힐러였어 어 힐러잼 힐러잼샷 둘다 마비가 되면 어떡해 잠깐만 애들 체력이 글쎄 일로와줘 소마일꽃을 줍니다 블리자드로가 블리자드 한 요정도 온다 오케이 여기서 싹 그냥 얼려버려 그냥 고로치 고로치 요거 좋네 요거 좋아 요거 좋네 오 아 순간 166뜬지 알았네 요거 좋아요 그리고 마시아가 시어링 한번 걸어주고 쓰레기 내신 좀 해주고 여러분 딴소리야 갑자기 정신 안차립니까 떼찌 떼찌 무슨소리 하나 했어요 스토 넬찌 일로 가버려 스토 스토 넬찌 해보니까 마법 공격이 짱인거 같애 해보니까 게임이 마법이 짱이야 플레이어는 뭐 어 할거 없고 마나 얼마지? 어 71? 못주냐? 잠깐만 줄 수 있다 가자 니안이 가자 니안이 템셔틀 쓰려고 내가 아이템 준거였어? 야 근데 얼린 상태에서 불하면 풀리나?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피닉스를 쓰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 다 풀리네 이런 체인장 다음부터는 오피리아를 마지막에 써야겠네 정작 마시아는 지금 뭐 하는게 없어 같이 맞아주자 한 10초 정도 됩니다 한 10초 정도 됩니다 뒷담이 좀 길어요 그래서 트위치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좀 더 좀 안정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말이야 뭐야 아 오피리아 오피리아 죽는다 오피리아 극딜 맞았다 오피리아 죽었다 오피 가만있어봐 리잘렉션 거리 안되구요 이거 될까? 거리가 안돼 아예 마비 어? 카린이 레벨업했다 딱인데? 뭐야 딱인데? 오케이 적절한 순간 우와 야 와 칼이 내진다 야 칼이 내지네 이거는 마시아는 안 돼 오피리아 오피리아 ж 칼이 내course 그래 야 브라이언을 써먹자 브라이언 일로와서 회복량 같은걸 뭐 있나 봐야겠네요 지금 마비를 풀어줄 수 있는걸 찾아봅시다 기절한 사람을 일격으로 깨닌다 엘릭서? 엘릭서 좋은데 치유의 꽃을 써야겠네 뭐야 아니 미친 아니 이런 미친 잠깐만 브랜디씨 뭐야 브랜디씨 새로운거 나왔었는데 무기를 눌러 주위에 있는 저거에 쓰러트린다 노인응이 힘든 기술이다 브랜디씨 어 이것도 꽤 영역있는데 이런 일단은 티티도 마비가 됐고 아 잠깐만 이거 마비 깨울 수 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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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러면 할만해 이러면 이러면 할만해져 이러면 할만해져 이러면 할만해져 이러면 할만해져 날프가 날프 일로와 카린에게 템을 셔틀한다 엘릭서 아